안녕하세요. 빨간티콘입니다. 브레이브 라인 클레이튼 에어드랍 이벤트죠. 15만 보니깐 1.8억원을 1만 명한테 주첨해서 나눠주겠다. 1인당 18,000원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가로 좋아요 해주는 대가로 나눠주겠다. 글림 이벤트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 이벤트입니다. 링크는 고정 댓글 제목 설명 밑에 달아드릴거에요. 브레이브 라인 클레이튼 에어드랍 캠페인 토탈 15만 US달러구요. 클레이튼으로 지급을 한다. 15개씩 지급한다는 뜻이겠죠. 만 명 15만 개니까 14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겠네요. 지금 한 1,200, 1,300원 그 사이로 클레이튼 가격이 좀 내려왔죠. 종료는 18일까지고요.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고 발표는 20날. 주의할 점은 네오피인 지갑이 의미적으로 있어야 되구요. 그리고 네오피인 지갑을 생성하는 데는 KYC 인증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감안해라 그런 뜻이고 1,2번 사항을 준수해라. 잘 잊어버리지 말고 참고로 네오피인 지갑은 AOS 8.0 버전, IOS 13.0 버전 이상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참가하는 방법은 일단 참가하기 위해서는 12개의 방법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진짜 네 트위터 팔로우, 인스타그램 팔로우, 크리에이터 오피셜, 미디엄 팔로우 하고 네 자주 쓰지 않던 거죠. 미디엄이란 네 뭐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비슷한 거고요. 텔레그램, 트위터, 트위터, 디스코드 가입하고 텔레그램 해주고 페이스북 좋아요 해주고 유튜브 블랙라인 구독하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내오피인 주소를 입력하라. 네 굉장히 귀찮게 하네요. 네 조금. 네 한 요정도 선이면 뭐 애교로 봐주겠는데 이거까지 하는 거는 뭐 돈을 줄 테니까 닥치는 대로 해라. 그런 뜻이죠. 일단 뭐 선착순은 아니고요.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 포인트를 다 채운 사람들한테 1만명 대상으로 나눠준다는 거니까 뭐 구독 레퍼럴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요것만 해주면 되니까 혹시나 뭐 이런 툴들이 다 깔려 있다 그러면은 보통 인스타 이 정도는 다 하죠. 네 트위터, 텔레그램, 네 유튜브 구독하면 되고 지난번에 네오피인 지갑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. 열혈 강화할 때 네오피인 지갑을 만들었죠. 뭐 이거 다 있는 분들은 그냥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한두 개 없는 분들은 조금 귀찮죠. 네. 참고로 이런 이벤트들이 의외에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. 제가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그런 SNS 계정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 뭐 하겠는데 한두 개 비는 사람들은 그닥인 이벤트죠 사실. 네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비교적 높다. 그러나 얼마가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.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네 이런 무지성 이벤트들이 참여자들이 좀 예전과 틀리게 좀 많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죠. 네 글림 링크는 네 고정 댓글 설명에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참여할 분들은 네 참조하면 되고요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